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화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영어로 질문하고 답하는 아주 기본적인 대화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의자로 바로 한번 띄워볼까요? 네 우리가 영어로 외국인이랑 이야기할 때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죠? 속에 있는 깊은 마음과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하죠. 아주 간단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짧은 형식의 대화를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영어 배우다 보면 뭐 이것저것 배우는데 사실 뭐 문법도 배우고 단어도 배우지만 실제로 쓰이는 질문이나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훅 들어왔어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런 건 좀 많이 배우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요 여기에 15개의 질문이 있고요. 이 질문당 뭐 4개 뭐 적게는 3개 정도의 대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뭐 5, 6개 정도 문장을 오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랑 같이 자주 하는 질문과 우리가 질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누군가 우리한테 질문했을 때 어떻게 간단하게 yes, no 대답해야 되는지 오늘 강의에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질문 자체는 길지만 아주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small talk, 그러니까 조그만 이야기들이죠.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면서 서로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단어, 쉬운 단어, hobby 라고 하는 취미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What is your hobby? 이런 질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What, 무엇인가요? is your hobby. 당신의 취미는요? 그래서, What is your hobby? 이거 우리나라식으로 좀 묻는 거고 외국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더 많아요. What do you do? 뭐 하시나요? 언제요? In your free time. In, 언제 안에서, 뭐, 뭐 할 때 You're 당신의 free time. 당신의 자유 시간에 당신 뭐 하세요? 그죠? 우리 What do you do? 라는 거 잘 알아요. What do you do? 너 뭐 해? 이것만 보통 물어보면 우리 어떤 질문이었죠? What do you do? 너 뭐 해? 그러니까 너 일 뭐 해? 먹고 살려고 뭐 해? 라는 질문, What do you do?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요, 너 뭐 해? 언제요? In your free time. 이라고, 자유 시간에 너 뭐 해? 라고 콕 찍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자유 시간에 뭐 해? 여러분 자유 시간에 뭐 하십니까? 나 자유 시간에 뭐 해? 라고 그냥 평범한 현재 형태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I read books. 나 책 읽어. 그죠? I watch TV. 나 TV watch. TV 봐. 아니면요, I study English. I study English. 나 영어 공부해.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요, 아마 여러분 좀 낯설실 텐데 I spend time with my family. 혹시 이거 해석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I spend time with my family. Spend. 우리가 안 배우진 않았어요. 배우고 나서 자주 안 써먹어서 그렇지. Spend. 라고 하는 단어가 뭐 쓰다예요. 보통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쓰는 경우가 많죠. 시간. Spend time. 시간을 쓸 수도 있어요. 뭐 energy. 에너지 쓰실 수도 있어요. 또 뭐 우리 물 쓰듯이 쓴다 해서 물을 쓸 수도 있죠. 우리가 가진 무언가 자원 같은 거를 쓸 때 우리는 앞에 Spend. 라고 하는 동사 써줍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이랑 시간 많이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가족이랑 시간 보내요. 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I spend time with my family. 그죠? I spend time with my family. 그리고 마지막은요, I like to exercise. exercise. 뭐죠? exercise. 운동하다. Like to.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나 운동하는 거 좋아해. 그죠? 그래서 취미가 뭐예요? 보다는 평소에 뭐 하세요?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미국식 사고에 가깝다. 제가 여러분께 평소에 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어, 평소에 하시는 게 여기 있었다면 그걸로 대답 한번 자신 있게 해보시죠.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I study English. 뭐, I watch TV.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장 가볼까요? 그 다음 장이요? 네, 여기도 간단한 질문이 있지만 여기서도 또 배울 게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간단한 걸 알려드리면서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추가로 곁들여서 알려드리는 건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이번 질문은요.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What time? 어떤 시간에? 무슨 시간에? Do you? 당신은요. Usually. 하면 뭐죠? usually. 어, 평소에 usually. 그냥 보통 때에 get up. 일어나시나요? 어,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우리 보러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만들어보세요? 하면 좀 어때요? 어, 좀 쉽지 않아요. 그죠? 평소에 뭐 하세요? 자유시간에 뭐 하세요? 말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들 많이 보시다 보면요. 어, 어느 순간 약간 좀 비슷하게 만드실 수 있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What time? 몇 시에? Do you? 아, do you. 당신은요. Usually get up. 일어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Get up. 일어나다. 자, 대답은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럼 우리 대답은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보통 몇 시쯤 일어나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죠? 뭐 보통 한 7시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있잖아요. I usually get up at 7. 자, usually 하면요. 보통이라고, 평소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usually로 질문했기 때문에 우리 대답도 I usually get up 해주시면 가장 평범하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I usually get up at 7. 자, 그 밑에 문장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I usually get up around 7. 자, at 7이랑 around 7. 뭐가 달라서 문장이 두 개가 된 건가요? 자, 제가 여러분이 설명드렸을 때요. at. 우리 어디서 만나? 할 때 at.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만나 at Starbucks 했었죠. 나 7시에 일어나요? at 7 하면 딱 그 장소. 딱 그 시간을 찝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 알람 시계에 7시가 딱 저장되어 있고 난 무슨 일이 있어서 7시에 딱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around는요. around. around는 주변에, 주변에. 근처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원으로 생각하면 한 바퀴 원 주변을 삥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공원 주변을 뛰었어야 하면 공원이 있으면 공원 주변에 동그랗게 주변이에요. 그래서 around 7 하면 뭐가 될까요? 어, 7시 즈음에 7시 주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7시에 일어나면 at 7. 7시 즈음 일어나면 around 7. 한 가지 더요. I usually get up between 7 and 8. between. between 하고 어떤 거 and 어떤 거 하면요. 어, 이거랑 이거 between 사이쯤이에요. 그러니까 between 7 and 8 하면 뭐죠? 7시에서 8시 사이쯤 일어나요? 그죠? 아, 그래서 이 문장 보시면서 여러분이 전체 사이 느낌 특히 at around between 7 and 8.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7시랑 8시 사이쯤 일어나요? I usually get up between 7 and 8. 그죠? 10시랑 11시 사이는요? between 10 and 11. 그죠? 그래서 뭐 우리 뭐 너랑 너 사이 뭐 쟤랑 쟤 사이 다 between 쓰실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이요. 아, 다음 장이 막 빨간 색깔도 있네요. 제가 빨간색 표시 하나 해놨는데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애완동물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pets? 뭐 이 pet? 대신에 여러분 갖고 있는 뭐 자동차 있으세요? 아이 있으세요? 또 뭐 갖고 있을 만한 거 뭐 있습니까? 뭐 뭐 예를 들면 또 갖고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뭐 노트북 있으세요? 뭐 이런 표현들 다 이런 식으로 do you have 로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질문은요. pet 애완동물이죠. Do you have any pets? 애완동물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pets? 자, 대답이에요. 네, 있어요. Yes, I have. 이렇게만 대답해 주셔도 되죠. 애완동물 있어요? 네, 있어요. 하면 뭐죠? 어, 나랑 대화하기가 싫구나. 그죠? 우리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또 어떻게 하죠? 어, 네, 저 강아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야 이제 대화가 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Yes, I have a puppy. 왜 dog이라고 안 했을까요? 어, dog 하면 뭔가 큰 개, 이제 개 느낌이고 puppy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귀여운 강아지 정도. 막 멍멍히 이런 느낌이야. Yes, I have a puppy. 나, 강아지 한 마리 있어요. 아니면요. yes, I have two cats. 자, 여러분 대답하실 때요. 네 하면 yes, 아니요 하면 no 인거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yes, 네 하고 I have. do you have 물어봤으니까 yes, yes, I have 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 있으세요? yes, I have. 그죠? yes, I have two kids. 아이 두 명 있어요. yes, I have two cats. 똑같은 거가 되겠고요. 없어요. no, 여러분 없어요 대답하는 것도 힘들어요. no, 없어요? no, I don't have. 만 쓰셔도 괜찮아요. 뒤에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러면 네, 저 없어요. no, I don't have. 까지만 쓰셔도 괜찮고요. 정확히 전체 문장 다 하고 싶으시면 any pets. any pets 물어봤으니까요. 그죠? 우리 이 any는 부정 문장. 그리고 의문문에서 일부 쓰이죠. 그래서 나 없어요. no, I don't have any pets. 내지는 어려우시면 no, I don't have. 까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what about you? 오늘 앞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빨간색 하나 얻어가시면 오늘 저랑 수업하는 40분이 그렇게 시간 낭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저 혹시 애완동물 있으세요? 아, 저 강아지 한 마리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아, 네, 저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혹시 애완동물 있으세요? 되묻잖아요. 그죠? 혹시 애완동물 있으세요? 라고 우리는 되묻습니다. 그게 이제 대화의 기본적인 도리고 대화가 이제 핑퐁 핑퐁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신은 어때요? 넌 어때? 라고 되묻는 말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넌 어때? 너 있어? 뭐 그런 거죠. 평소에 뭐 이런 거 똑같아요. 평소에 뭐 하세요? 평소에 자유시간에 뭐 하세요? oh, no. I like to exercise. 운동하는 거 좋아해. what about you? 당신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몇 시에 일어나세요?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I usually get up around 7. what about you? 태그 쳐주는 거. 상대방이 빵 서버를 얻으면 우린 받아서 대답한 다음에 what about you? 해서 내 티를 넘겨줘야지 핑퐁 핑퐁 왔다 갔다 되는 거죠. 저랑 따라해 볼게요. 자, 여러분, do you have any pets?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yes, I have a puppy. 강아지 한 말이 있어요. what about you? 까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do you have any pets? yes, I have a puppy. what about you? 저한테 질문해 주셨어요. 그러면 yeah, I have a puppy too. 저도 강아지 한 말이 있어요. 대답해 드립니다. 그죠? 그래야 이제 대화가 왔다 갔다 왔다 되는 거예요. 갔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what about you? 누가 질문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what about you? 하시면 안 되고 누가 질문했어요? 뭘 질문했어요? 그럼 나 대답하고 당신은요?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뭐 how about you? 하셔도 괜찮아요. 쓰임이 약간 다를 때가 있긴 한데 뭐 편하신 거 쓰셔도 되는데 그냥 하나 일단 우선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이거 진짜 알아두시면 귀에 못 박히도록 들으셔야 돼요. 알아두시면 쓰일 일이 참 많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갈까요? 다음 장이요. what makes you happy? what makes you happy? 제가 당분간 이제 make 뒤에다가 사람 들어간 거 종종 계속 소개해 드릴 거예요. make 만듭니다. 뒤에 사람이 뭐 아니면 make it 해서 뭐 그것이 어떻게 어떤 상태로요? happy 행복한 상태로 당신을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건 what 무엇인가요? 그죠? 대답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응? 널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야? 이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어, 저는요. 우리 손년, 손주, 선녀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럼 손주, 선녀가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아니면 저는요. 음... 저는요.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참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뭐죠? 친구들 만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지쌤이랑 공부하는 게 행복해요. 이지쌤이랑 공부하는 것 요것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곡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로 대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My grandson. Grandson 뭘까요? 맞아요. Mother, father, 엄마, 아빠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Grandmother, grandfather, 그랜드 붙여줍니다. 내 아들은 son이에요. 아들의 아들이요. 손주. 어. Grandson이 되는 거예요. 그죠? My grandson. 내 손주가 makes me happy. 나를 happy. 행복하게 만들어. 그죠? Makes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makes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These days. 이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인데요. These 하면 뭘까요? This. 어. This. 이것. 이것들은 뭐예요? These. 이것들. These days. 요즘이에요. 요즘. 이것들의 날. 요즘. These days. 요즘. 내 손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라는 문장이에요. 그죠? 그게 어렵진 않죠? 뜯어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자주 보면서 나 혼자도 나중에 언젠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을 막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y grandson makes me happy. These days. These days. 요즘이라고 쓰시고 싶으면 여러분. 그냥 문장 뒤에다 These days 다 붙여 버리시면 돼요. My dog makes me happy. 우리 강아지가 나 행복하게 만들어요. 요즘이요. 어떻게요? My dog makes me happy. These days. 쓰시면 됩니다. 그 밑에요. My friends make me happy. These days.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These days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답할 때 뭐가 널 행복하게 만들어? 그럼 대답은요? 뭐가 날 행복하게 만들어니까 그냥 앞에다가 내가 행복한 대상 던지시면 되죠. My grandson. My friend. My dog. 다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Money makes me happy. 돈이 날 행복하게 만들어. 이건 이제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알아 드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사실 여러분 이거 제가 질문 15개 갖고 왔는데 유지속도로 가다가는 1시간 걸리겠어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What do you like about your house? What do you like? 무엇을 do you like? 당신을 좋아하시나요? What do you like? 그만해도 질문돼요. 근데 좀 더 자세히 about 무엇에 대해서 your house. 당신의 집에 대해서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사시는 집에서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뭐 한적한 곳에 있어요. 뭐 작지만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것도 small talk이죠. It's big. 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진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대답인데요. 그런 대답 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교통이 좋아요. 교통이 좋아요 어떻게 써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쓰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써주시는 표현 참 좋아요. It's in a good location. It's in. 그거 있답니다. 어디요? In 어딘가 있답니다. A good location. Location 뭐죠? 장소. 어? Good location 하면요. 좋은 데 위치해 좋은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교통이랑 가깝다. 추가 설명해 주셔도 상관없죠. 지하철역이랑 가까워요. 서울의 중심부에 있어요.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랑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 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쓸 수 있습니다. 뭐 호텔이든 어떤 뭐 사무실이든 아 뭐 위치가 좋아요. It's in a good location. It's in a good location. 좋고요. 마지막은요. I like the interior design. interior design.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내부실래 디자인이 좋아요. 정도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How many brothers do you hav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brother 하면 퀴즈. 형일까요? 형일까요? 오빠일까요? 네. 둘 다죠. 미국말에서는 영어죠. 제가 미국말을 영어에서는 형제자매를 표현하는 게 걔들은 그래요. 호칭이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뭐 어머님 시어머님 아주아주버님 뭐 허척허척 우리는 이제 호칭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문화고 걔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위아래 상관없잖아요. 아빠도 이름 부르고 할아버지도 이름 부르고 그냥 아빠 유 할아버지도 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인 형제는 다 brother예요. 남자한테 형 brother죠. 여자한테 오빠 brother죠. 자 그럼 저한테 남동생이요. 남자한테 남동생 brother 여자한테 남자한테 그냥 brother예요. 그죠? 언니 여자한테 언니 sister 남자한테 누나 sister 그냥 그러니까 여동생 나랑 나랑 같이 이제 집에서 사는 같은 뭐 형제 자매인데 여자면 그냥 sister 나이 상관없어요. 내 성별도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고 내 성별 상관없이 그냥 나랑 같이 사는 애 나랑 어릴 때 같이 살았던 그 형제가 남자면 그냥 brother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brothers how many brothers 얼마나 많은 남자 형제가 Do you have 남자 형제를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역시나 Do you have 물어봤으니까 대답은요? I have I have 가 되겠죠. 그죠? I have one brother 그죠? 나 남자 형제 한 명 있어요. I have two younger brother 조금 더 정보를 줬죠. 그죠? 나는요 two 두 명이 있는데요. Younger brother Young 하면 어린 뒤에다가 er 붙이면 우리 비교급이라고 해서 더 어린이 돼요. I have two younger brother 그래서 나보다 어린 애들은 younger brother 나보다 나이 많은 brother는 뭐라 그럴까요? older brother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은 order brother 나보다 나이 많은 누나는요? order siste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I have two younger brothers 라고 하기도 하고요. 밑에 문장 제가 써놨네요. I have three order brothers 그죠? 세 명의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이 있어요. 그 밑에 I have none none 하면 이제 뭐 아무도 없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가 볼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Are you good at singing? 우리가 예전에 패턴 배운 적이 있어요. I'm good at 뭐 예를 들면 I'm good at singing 나 노래 부르는 거 잘해요. 그죠? I'm good at cooking 나 요리 잘해요. I'm good at speaking English 나 영어로 말하는 거 잘해요. 그죠? 나 영어 잘 못해요? I'm not good at speaking English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I'm not good at speaking English 똑같아요. good at 무엇뭇에 잘하다요. Are you good at singing? 아니면 또 여러분 뭐 상대방한테 골프 잘 치세요? Are you good at playing golf? 하셔도 되고요. Are you good at speaking English? Are you good at speaking Korean? 한국말 잘하세요? 등과 같이 너 뭐 잘하세요? Are you good at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Are you good at singing? 이라고 여러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이요? 너 잘해? 아 우리나라 사람 겸손하죠. 예스라고 잘 안 하죠. 예스라고 잘 안 하지만 특별히 잘할 때 예스 I'm pretty good at singing. pretty good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pretty 그쵸? 우리가 예쁜 pretty woman 할 때 그 pretty 귀엽고 예쁜 거 할 때도 pretty 쓰고요. 형용사 강조해 줄 때도 씁니다. 꽤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very good 정말 좋아 아니면 too good 너무 좋아 이런 거 really good 이런 것보다는 조금 수위가 약하지만 꽤 좋아 꽤 좋아 pretty good pretty good 참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pretty good at singing 이 정도 대답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뭐 정말 좋아까지는 잘 안 쓰겠네요. 꽤 좋아할 때 pretty good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요. no I'm terrible at singing terrible 무슨 말이죠? 어 뭔가 막 테러 테러 terrible 이러고 하니까 테러 이런 생각 나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terrible 하면요. 원래는 되게 막 끔찍해 끔찍한 이런 거예요. 뭐 이래서 노래가 끔찍해요? 약간 형편 없고 못하고 이런 거 terrible 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너 요리 잘해? 나 요리 진짜 요리 나 진짜 완전 못해. I'm terrible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No, I'm terrible at singing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 노래 진짜 못해. 형편없어. No, I'm terrible at singing No, I'm terrible at singing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m not that good at all at it I'm not not that good at it 이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not that good not that good 실제로 이제 미국 애들이 pretty good 진짜 많이 써요. not that good 도 참 많이 써요. not that that 그것이잖아요. 그렇게 그것만큼 잘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I'm not that good 하면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 뉘앙스 아시겠어요? 진짜 못해. I'm terrible 나 꽤 잘해. pretty good 근데 뭐 not that good 완전 good 은 아니야. 근데 또 완전 bad 나쁘지도 않아. not that good 나쁘지 않은 정도? 그렇죠? not that good 그렇게 좋지는 않아. 나쁘지 않은 정도야. 이 문장도 한번 따라해볼게. not that good not that good 이거 나중에 내가 진짜 외국 산다. 제 채널에 외국에서 들어주시는 분들 비율이 10% 정도 돼요. 꽤 많죠? 그러니까 자녀를 따라서든 어떤 이유가 됐든 외국으로 가신 거죠. 이민을 가셨던 뭐 나가셨는데 영어를 제대로 배울 곳이 맛득치 않기 때문에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검색 통계에 잡혀요.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pretty good pretty good not that 이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댓글 남겨주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I'm not that good at it I'm not that good at it 그리고 여기 있는 대답들은 어떻게 해요? singing 뿐만 아니라 모든 대답에 질문에 대해서도 다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장가 볼까요? Do you use social media? social media 뭘까요? social 소셜 하면 우리 보통 사회적인 미디어는요. 우리 저기 TV도 언론 매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하면 보통 매체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매체 우리 보통 소셜 미디어 내지는 SNS라고 하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라고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내 개인 계정으로 하는 카카오톡도 어떻게 보면 SNS가 될 수 있고요. 옛날 때 싸이월드처럼 개인 홈페이지 있었던 거 요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더 예전 했었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가끔 이지쌤은 인스타그램이 없으신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 인스타그램이 없어요. 어 네. 그 인스타그램 하면 잘생기고 멋있는 사진 찍어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일단 기본적으로 제 사진을 찍으면 잘생기게 안 나오고 또 보통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뭐 제가 막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어 하고 있진 않은데 한번 해볼까요? 음 어쨌든 그런 녀석들을 소셜미디아라고 하고요. 뭐 보통 이제 외국의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 때는 이메일 주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메일로 서로 연락이 안 됩니다. 왜요? 네. 이메일 보내도 막 몇 달 동안 확인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다 인스타그램 하죠. 근데 계정 없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No. I don't use 소셜미디아. I don't use 나 사용 안 해? 소셜미디어 사용 안 해? 대답 될 것 같고요. 이 대답 여러분 좀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Do you use 소셜미디어? No. I don't use 소셜미디어. 좋고요. 금일 때는 예스 I'm on 인스타그램 No. 예스 I'm on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그거예요. 사진 올리는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이고요. 온 인스타그램 뭐예요? 인스타그램 위에 있구나. 인스타그램 써? 나 계정 활동해 정도 표현될 것 같고요. 예스 I have a 페이스북 아카운트 예스 I have a 페이스북 아카운트 아카운트 하면 계정 뭐 내지는 주소 뭐 나 페이스북 주소 있어 페이스북 계정 있어 정도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는요. Are you close to your family? 란 표현이 있어요. 어 Are you close? Close 뭐죠? 어 Close 가까운 이란 뜻 있잖아요. 우리 close 그쵸 그래서 뭐 close에서 뭐 우리 저기 가게에 보면 여기다 D 붙여서 closed 닫힌 이란 뜻도 있지만 그냥 close 형용서를 쓰이면 가까운 마치 우리 문을 닫으면 가까워지는 것처럼요. Are you close to your family? 난 표현이 있어요. 너 가족이랑 close 친하니? 뭐 대답합니다. 어 나요. 우리 가족이랑 엄청 친해. 예스 I'm very close to my family. 자 이런 대답들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Are you 를 물어봤어요. Are you close? 대답은요? 예스 I'm close 누구랑요? to your family 물어봤으니까 너네 가족이랑 친해 물어봤으니까 우리 가족이랑 친해. I'm close to my family. 거기다가 진짜 친하면 very 껴준 거예요. 그죠? 요정도 질문 되십니까? 대답 되십니까? 예스 I'm very close to my my family. 자 긍정적인 대답이고요. 어 여기 나와 있는 대답 not really 이거 진짜 여러분 어 제가 오늘 이 대답들 준비하면서 많이 쓰는 것 좀 넣어보자 해서 뭐 앞에서 not that good 같은 것도 썼고 또 뭐 있었죠? pretty good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not really 이것도 진짜 많이 써요. not really 뭐 딱히 그렇지는 않아. not really not really not really 진짜 많이 써요. really 뭐죠? really 정말로 really 정말로 해요. not 근데 not 붙었어요. 정말로 그렇지는 않아요. 뭐 딱히 너 너 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내? not really 이 표정 보이세요? 엄마랑 진짜 친해요. yes yes 딱히 친하진 완전 안 엄마랑 척을 졌어요. 그럼 이렇게 이런 표정이 있죠. 근데 뭐 엄마랑 진짜 친해 그러면 no not really not not really 뭐 진짜 친하지는 않아 뭐 완전 그렇지는 않아 이런 느낌이에요. 이 대답 not really 그쵸? what about you 아까 제가 빨간색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not really not really 뭐 딱히 그렇지는 않아 뭐 예를 들면 너 너 공부 잘해? not really 너 저기 너 농구 잘해? not really not really 딱히 그렇지는 않아 표현 정도 좀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있는 표현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I don't get along well with my family 이게 along well get along 이 두 개 표현이 합쳐지면 get along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거예요. get along well 하면 well 잘 잘 어울려 지내는 거예요. with my family get along well with my family 내 가족이랑 잘 어울려 지내 근데 앞에 don't 붙였잖아요. 나 내 가족이랑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해. 정도 get along well get along well 이거 좀 나중을 위해서 그냥 한번 귀로 슝 해서 이쪽으로 뱉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짱 가볼게. 다음 짱이요. 어허 둘 넷 어허 여섯 개 남았네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do you enjoy learning English? do you enjoy? enjoy 뭐예요? 즐겨요? 뭐 하는 거예요? do you enjoy learning English? 영어 배우는 거 즐기니? 물어봤습니다. 즐겨요. I enjoy로 물어봤으니까 yes I enjoy it 하시면 돼요. 좀 더 강조해 주고 싶어요. yes I enjoy it very much very 매우 much 많이 yes I enjoy it very much 대답 yes it's fun to learn it's fun fun 재밌어요. 뭐 하는 게요? to learn 배우는 거 재미있어요. 네 그리고 뭐 진짜로 좋으시면 yeah I enjoy and love it 대답 자 do you enjoy learning English? 하면요 yeah yeah I enjoy and love it 하시면 되고요 뭐 싫으시면 어떡해요? do you enjoy? 라고 물어봤으니까 no I don't enjoy 하시면 돼요. no I don't enjoy 뭐 뒤에다가 no I don't enjoy it 나 그거 즐기지 않아 해 주셔도 되고요 그 뒤에 much 붙이면 너 나 많이 즐기지는 않아 I don't enjoy it much 정도 될 것 같아요 뒷장 가볼까요? 자 뒷장에는요 did you save room for dessert? 이거 desert desert 다른 거 아시죠? desert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디저트 식후에 먹는 거 어 데저트 하면요 desert 사막이에요 그죠? 여기서 s 하나 d-e-s e-r-t 하면 desert 사막 되는 거고요 did you save room for dessert? 어 너 save save 뭐죠? 아끼다 저장해놨어? 아껴놨어? room 방 저장해놨어? for dessert 어 너 디저트 먹을 방 저장해놨어? 어 room 하면 이제 어떤 공간이에요 어 공간 방 같은 거 뱃속에 디저트 먹을 공간 남겨놨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저트 먹을래? 정도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뭐라고요? 대답이 있습니다 absolutely absolutely 누군가 질문했을 때 당연하지 물론이지 완전히 당연히 그렇게 완벽하게 동의할 때 absolutely 라고 해요 한번 따라만 해보고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배웠던 적 있어요 또 배울 겁니다 absolutely absolutely 그 밑에는요 yeah yeah of course yeah of course of course 뭐죠? 물론이지 자 여러분 배가 너무 찼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no 배가 불러요 부르다가 뭐죠? I'm full I'm full 이 표현도 참 여러 번 배웠죠 이제 여러분 I'm full 이 표현 기억에 나셔야 됩니다 그죠? 배부르다 I'm full 누군가 더 주려고 해요 no thanks 아니요 고맙습니다 I'm full 나 배가 꽉 찼어요 정도 표현 해 주실 줄 알아야 된다 다음 장 가볼까요? do you know how to cook? do you know how to cook? do you know 당신은 아시나요? how to cook? 어떻게 요리하는지 자 뭐 요리뿐만 아니고 이 cook 자리에다가 do you know how to 쓰면요 당신은 아시나요? how to 어떻게 뭐 예를 들면 do you know how to play basketball 어떻게 농구하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to 뭐 있을까요 또 how to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to drive a car 자동차 운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죠? 그래서 방법을 물어볼 때는 너 아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do you know 방법 어떻게 how to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냐고 물어봤으니까 알아요 yes 대답은요? 어 yes I know 하셔도 돼요 그게 기본이요 너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아? yes I know 아니면요 그 밑에요 yes I cook everyday 나 아는 것뿐만 아니고 나는 매일매일 yes I cook everyday 오늘 소리 질렀나 목이 이렇게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죠? 작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장을 뭐 중국에서 안 돌렸던지 뭐 우리나라에서 안 돌렸던지 뭐 교통량이 적어졌던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작년에는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뭐 벌써부터 이 미세먼지가 좀 기승을 좀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네 30분 정도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열심히 이야기하고 나면 보기 좀 아픈 것 같은데요 no I don't know no I don't know how to cook no I don't know 여기까지만 대답하셔도 되고요 how to cook으로 물어봤으니까 how to cook 붙여주시면 됩니다 no 아니요 I don't know how to cook 나 어떻게 요리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이런거 보시면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구나 yes or no 만 하시는게 아니라 I only cook ramen 나 라면만 나 라면만 나 only cook 라면만 나 라면만 맨날 맨날 요리해 그죠 요리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애매한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에는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있어요 favorite favorite 뭐죠 favorite favorite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이죠 그래서 what 무엇이 your favorite color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이 color 대신에 음식 what is your favorite foods what is your favorite movie 음식이 뭐예요 뭐 네가 좋아하는 스타가 누구예요 네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예요 다 what is your favorite 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대답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번째 뭐예요 what is your favorite 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빨강이에요 주어가 뭐죠 빨강인가요 아니에요 이 문장의 주인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은이에요 그죠 얘가 주인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my favorite color is red my favorite color is red 어머 여러분 blue 좋아하시면 my favorite color is blue 가장 쉬워요 아니면요 자 여러분 한국말도 문장 형태를 바꾸면 주인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은 왜냐면 우리나라말은 주어 뒤에다가 은는 이 가를 붙여줘요 뭐 이러면 상현이가 학교에 갔어요 주어요 상현이에요 그죠 근데요 이것도 바꿔볼까요 파랑 색깔이 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죠 파랑 색깔이 은는 이가 붙었잖아요 그죠 blue is my favorite color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그냥 간단히 나 초록색 좋은데 I like green I like green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이번 장에도 배울 게 좀 많이 있는데 Do you like to spend time by yourself? 자 아까 우리 spend time 나왔었습니까? 어 너 평소에 뭐해? I spend time with my family 문장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역시나 spend time 시간을 보내다예요 Do you like 좋아하니? Do you like to spend time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니? By yourself 네 스스로 어 By yourself 스스로 By myself 내 스스로 네 스스로 By yourself 에요 여러분 혼자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Yes I like to spend time alone alone 뭐죠? 혼자서 어 나 I like to spend time 나 나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해 alone 혼자서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해 아니면 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sometimes 뭐 때때로 but not always 어 sometimes 때때로 어 sometimes 가끔씩 때때로야 sometimes but not always 근데 뭐 항상 그렇지는 않아 그죠? 좋은 대답인 것 같고요 어 그 밑에는요 새로운 표현이고 한번 들어만 주시면 돼요 no I can't stand spending time alone 해석해 보면요 no I can't stand 나는 서 있을 수가 없어 Spending time alone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어 우리가 이 stand 라고 하면은 보통 뜻이 서다 sit 앉다 stand 서다잖아요 근데 이 stand가 어떤 걸 참다 내지는 견디다 라는 뜻도 있어요 뭐 우리 계속 서 있으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죠? 안고 싶잖아요 근데 stand 하고 있는 건 참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외워서 쳐도 되고요 그래서 can't stand 요렇게 can't 라고 어울리면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얘는 어떤 느낌입니까? 어 나는 spend time by myself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혼자서 시간 보내는 거 싫어합니다 no I can't stand spending time alone 나 혼자서 시간 보내는 거 못 참겠어 못 참아 죽겠어 요런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이요 have you ever visited another country? 아 이것도 이제 이제 대화할 때 참 좋은 거죠 have you ever 하면요 그냥 have you ever 너 해본 적 있어? have you ever ever 뭐냐면 뭐 어느 때라도 뭐 한 번이라도 뭐 ever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를 쓰는데 너 한 번이라도 뭐 언제든 뭐 해본 적 있어? 이런 거 물어볼 때 ever 써요 have you ever have 가 문장에서 장치로 쓰일 때 있다고 했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완료 형태 시제 과거의 어쩐 시점부터 특정 시점부터 뭐 지금까지 뭐 요런 거 이야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have you ever visited 어 이건 이제 과거 분사라는 형태인데요 어 요것도 그냥 쭉 봐두세요 have랑 뭐 과거 분사 형태에 있는 거 뭐 visited have you ever 해본 적 있으세요? have you ever visited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 가본 적 있어? 그러니까 니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have you ever visited? 가본 적 있니?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 가본 적 있어? 문 되겠구요 어 질문했으니까 어 제가 이거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어 이 현재 완료 형태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어 이 형태를 언제쯤 여러분께 강의할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끝에까지 오신 분들께만 노출을 좀 시켜드리구요 음 yes I have visited a few countries a few 뭘까요? a few 우리 변 적 있었던가요? few a few few는 거의 없는 a few는 조금 있는 이예요 어 나 역시나 have visited 물어봤기 때문에 나 나라 몇 개 a few countries 나 나라 몇 개 조금 가본 적 있어? yes I have visited a few countries no I have never visited another country 어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현지완료 배우면 참 많이 쓸 패턴인데 I have never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거예요 no 아니요 I have never visited 결코 한 번도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 visited 방문해 본 적 없어요 아니면요 I have only visited Japan 나 오직 일본만 한 번 방문해 봤네요 정도 문장 될 것 같구요 뭐 여러분 오늘 열다섯 개의 질문과 그에 따른 대답들 참 많이 배워봤어요 그래서 어 뭐랄까요 이것도 이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는 좋은데 여러분께 이게 딱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딱 떨어지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몇 개다 뭐 개수가 딱 떨어진다든지 문법이 딱 떨어진다든지 하지 않아서 요거는 좀만 방심하면 좀 안 듣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말하고 대답하는 거 왜냐면 저도 공부해 봤을 때 미국에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요거 종종 여러분께 가지고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구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포기 안 하시는 여러분이 정말로 영어에서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